탁월한 온천이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여긴가? 온천이 좀 특이하네 깜짝이야 피부는 푸석푸석한데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는구만 네? 네 피부 관리를 무턱대고 하니까 그렇게 시뻘같이 효과는 좋은데 성분은 착했으면 좋겠고 기다려봐 호랑이들이 다쳤을 때 병풀에 뒹굴었다는 거 알고 있어? 병풀 추출물에 병풀 디에마드카 소사일 병풀 펩타이드 병풀 세라마인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이 내가 지면 피부 관리 끝이야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거품의 약산성 젤 클렌저로 피부를 순하게 세정해주고 피부 본연의 pH를 맞춰줘 자연 친화적인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 100%를 적용한 토너는 닥토하거나 퀵수분 팩으로 촉촉하게 각종 병풀 성분에 피터코어 줌을 적용해 만든 앰플은 얼굴 전체에 발라 즉각적인 진정 효과나 두세번 네이어링해서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어 테카 올리오 줌으로 피부 보호막을 풍성하게 형성하는 진정적인 크림은 수면 팩으로 활용하거나 꿀광 메이크업 기초로 활용해봐 더마시카 제품들 많던데 다 똑같지 않나요? 응 애터미 더마리얼시카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획득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 완료로 알러지 유발 확률이 낮음을 인정받았어 좋은 제품 많지 아닌데 나한테 딱 맞는 제품 찾기 힘들잖아 애터미 더마리얼시카는 워낙 순하고 효과도 좋으니까 피부 재생에 이만한 것도 없지 민감해진 피부를 한 방에 구조해주는 애터미 더마리얼시카 아 좋다 언니 여기 자주 와요? 여기 내꺼야 나아 나아 감사합니다.